왼쪽 방! 간다! 봐라! 바사 뭐야? 끝났는데? 4명 중인가요? 응, 한 팀 2층 기절 뒤 기절 터치할게 터치할게 오, DMR DMR 오, 일부러 총 못써게 방금 5층 가래, 기절 핑 네, 5층 가래 봤어, 봤어, 봤어 운전이... 면허 없는 사람들 밖이면 어떡해 이거 면허 없는 사람들 밖이면 어떡해 면허 없는 사람들 밖이면 어떡해 어우, 야 한 팀이에요 어... 제가 더 볼게요 총들어봤 잘 쏘네요, 저 친구 엄마 바로 빠졌다 터치한거 몰라, 바이디 나한테 폭? 안 터치 안 했나 보다, 형 둘 기절 내꺼 핫힐에 둘 기절 라스트 하나야 오케이 형, 연막 안 해, 연막 안 해 여기 세워서 할게 여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 세우서를 한 명 붙어내 기절, 해우서 2번 나무 하나 더 2번 나무의 포카 봐, 찬혁이 형 2번 나무 기준 왼쪽에 더 있다 2번 나무 기준 왼쪽에 더 있다 2번 나무 뒤에 더 있다 3P, 3번, 3번 더 기다려, 더 기다려 잘 왔어요 와, 저 게임 왜 이렇게 쉬워 역시 골드 구간 이거 봐보자, 아니면 뭐, 둘 중 하나 하던지 능세에서 찾던지 터미널 꼬라박고 뭐라도 해 뛰어붙단 거 기절, 첨에 내려서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나이스 오른쪽 창고 파사 파사 하하하하 아씨 와, 어딨나? 창고 안에 투이트 어, 창고 안에 기절 창고 안에 기절 그레넷, 그레넷 어, 뭐야 푸시해봐, 맞을게 한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 오케이 야, 3킬 8어시야 저, 9킬 8어시 지금 8어시 맞을게